이동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가 갤럭시 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두 배가량 높였습니다. 이통 3사가 모두 순차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올릴 전망인데요. 대통령실은 이번 달 단통법 시행령을 발표해서 통신사의 보조금 지급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우 기자입니다. LG유플러스가 갤럭시 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에 따라 19만 4천원에서 45만원까지 높였습니다. 지난달 26일 설정한 공시지원금은 8만 4천원에서 23만원 수준이었는데 두 배가량 뛴 겁니다. LG유플러스는 사전 예약자 중 공시지원금을 선택한 이용자에겐 차에게 상응하는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LG유플러스는 공시지원금 인상 배경에 대해 시장 경쟁 상황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는데 사실상 방통위가 4일간 이통 3사를 불러 압박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SK텔레콤과 KT 역시 다음 주 중 현행 8만 5천원에서 24만원 수준인 공시지원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달 단통법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인데 현행 15%인 추가 지원금의 상한선을 없애는 방식으로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통 3사 모두 공시지원금을 늘리면서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유통망에 지급하는 보조금 비용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 중간요금제 출시 등으로 1인당 요금인 아르프가 낮아져 이통 3사의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인데 보조금 경쟁이 출혈 마케팅으로 이어질 경우 성장세는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